안녕하십니까 침문대학교병원 병원의 입구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을 족관절 발목이죠 발목골절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동의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동의 및 시청서에 여러가지 용어들이 의학용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읽어보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환자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그걸 듣고 환자분들이 충분히 주지하신 후에 수술과 마취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양식은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골절, 족관절 골절, 마취수술 동의섬의 신청서인데요. 동의서식이 아닌 태블릿 전자서식은 양식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등록번호하고 환자분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1인지 2인지 쓰시는 거죠. 남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1번이 진단 및 위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 진단량이 어쨌든 족관절 골절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족관절 손상이 있고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있습니다. 그런데 족관절 손상에는 아주 여러 부분의 손상들이 있어요. 글로는 그냥 족관절 골절이지만 그 뇌는 보면 뇌과 골절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게 바깥쪽 복숭뼈, 안쪽 복숭뼈인데요. 이게 안쪽 복숭뼈, 이게 뇌과입니다. 여기는 외과,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이 뒤에 있는 게 이게 후과입니다. 후과. 그래서 뇌과 골절이면 여기 골절된 거고요. 여기도 뇌과 골절이죠. 이렇게. 그리고 뇌과 골절 및 전화방 경비인제 파열은 이게 외과 골절입니다. 이게 외과 골절. 이것도 외과 골절입니다. 외과 골절. 그리고 전화방 경비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여기에 인대가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분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후과 골절. 후과 골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과 골절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골절편이 크고 전위가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위경골의 전외측 골절 우리가 틸룩스의 찹쩍팩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위치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 위치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인대결합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큰 게 경골 얘가 비골입니다. 근데 심한 골절 같은 경우 이 두 개 사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비골과 경골 사이에는 아주 튼튼한 인대가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게 경비인대결합손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측족관절 측부인대 파열 델토이드라는 인대인데요. 델토이드라는 상관인대인데 그건 뭐냐면 이 족관절 뇌과에 이 거골을 딱 잡고 있는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매과에서 거골까지 그런데 경비인대 파열돼서 얘가 벌어지면 여기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많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던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벌어진 거죠. 이렇게 탈구가 되는 경우도 내측족부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내측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정복 전에 응급실에서 마치기 전에 족관절이 탈구 되거나 아탈구 되어있는 진단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목이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어긋났죠. 족관절, 발목관절의 완전 탈구입니다. 살짝 어긋난 건 아탈구죠. 족관절 골절 내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진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게 다 있으니 이걸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나거나 크거나 불안정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좀 빨리 크게 오거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약간 완전 성인이 아닌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볼 절 있잖아요. 하나도 안 어긋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러지고 탈구가 되고 이렇게 좀 어긋나고 그러면 수술하는 게 더 낫겠죠. 결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족관절뿐만 아니라 족관절이 골절이 있는데 발목도 부러지고 아니요. 발가락도 부러지고 발등도 부러지고 뒷꿈치도 부러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부진단명으로 기타 손상 부위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쓰고 이렇게 쭉 있으면 쓰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진단 및 위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각 골절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의 위치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뇌과 골절의 관할적 정동인 뇌고정술 뇌과 골절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수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발인데요. 오른쪽 발인데 이게 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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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덧그렸는데 이렇게요. 그렸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곡선을 따라서 피부절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곡선형 뇌과 피부절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위로는 이렇게 복제신경하고 대복제정맥이 주행하는데 그걸 피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서 상처가 닿으면 절개 부위에 흉터 그리고 절개 주위에는 감각 이상 감각 조화가 어느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인된 뇌과 정복 및 뇌고정을 하는데 이 정복 후에 뼈를 맞춘 후에는요. 이 사진에서 보면 금속 핀 금속 나사모 금속 두개를 이용해서 했는데 정복 후에는 이런 나사모 을 쓰기도 하고 금속 핀을 쓰기도 하고 철사로 동여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작은 금속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구정습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골유압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나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린데 어쨌든 4,6개월 지나고 나면 유압이 됩니다. 그래서 골유압이 이루어지면 자극되는 금속 내구정물은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하지 않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제거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골유압 4개월 6개월 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환자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과골절만 있으면 이건 이렇게 수술합니다. 금처럼 이렇게 다음으로는 외라골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곱관절 외과골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부러진게 외과골절이고 여기가 부러진게 외과골절입니다. 외과골절은 관절내가 아니고 이 위에서 부러져도 관절내골절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골절을 외과골절의 관혈적 정본 및 내구정술은 어떻게 하냐면 피부절개를 비골장축 기위에 따라서 길게 곡선으로 피부절개를 합니다. 다시 모델을 보면 안쪽 복숭뼈 바깥쪽 여기다 빨간 선이 하나가 있고 빨간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과골절을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절개선이 조금 더 뒤로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른 수술 부위와 마찬가지로 피부절개 주위로 아 죄송합니다. 피부절개 주위로 천 비골신경이 주행합니다. 여기가 피부절개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있는데 이 방향으로 천 비골신경이 지나갑니다. 발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게 주행하는데 이 신경을 주의해서 절개를 하고 수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개한 부위에 흉터는 남고 절개 주위에 감각이상과 감각조화는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남게 됩니다. 모든 피부창상 주위로는 감각이상과 감각조화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어긋났던 외과를 정복한 다음에 내구정을 하는데 정복후에 나사못 금속핀 금속판 등을 사용하여 내구정술을 시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외곽골절에서는 이런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금속판을 사용하고 거기에 나사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어긋난게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외곽골절의 경우에는 금속핀 2개 3개 많게는 4개 금속핀 철사같은 금속핀을 만으로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외곽골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4회에서 6개월 골유압이 이루어지고 나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금속제거는 빠르면 4개월 보통 5-6개월이 있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곽골절 시에 주로 전화방경비인데 파열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파열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봉합도 함께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완전파열이 있거나 그러면 봉합하기도 합니다. 전화방경비인데 봉합 후에도 족관절 불안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비관 나사모 또는 금속핀 내구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대를 여기서 봉합을 했는데 이뼈와 비골과 경고 사이가 끈뜩끈뜩하고 불안정하다. 핀을 2-3개 정도 추가로 박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외곽골절의 관할적 전공 및 내구정술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후각 후각 골절의 관할적 전공 및 내구정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이 뒤로 나온 이 뼈가 후각입니다. 이게 이 뼈 모델로 보시면 이게 오른발인데요. 이게 외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내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면이구요. 이걸 뒤로 이렇게 돌려 보면 이쪽 뼈 이쪽 뼈가 후각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 후각인데요. 이 후각은 외곽골을 수술할 때 주로 수술을 하는데 크기가 작으면 수술 안 하기도 합니다. 크기가 커도 거의 어긋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방에서 조금 만져봤는데 안정적이면 수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수술방에서 후각을 수술하기로 했다가 안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안하기로 했다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후각골절입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는 가능하면 외곽골절 피부 절개와 동일한 절개를 이용합니다. 외곽골절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절개를 주로 하는데 후각을 골절을 수술하려면 이 절개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골근과 장무지 굴곡근 사이로 접근하여 후각을 골절 부위를 노출시킨 후 정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오른쪽 근육에 있는 건데요. 이게 비골의 반 비골근 장비골근 입니다. 이게 장무지 굴곡근 인데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피부를 제끼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후각을 수술합니다. 수술하고 외곽 때 설명을 드렸는데 외곽 수술할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천비골신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로 피부절개 주의로 천비골신경이 주행하고 말씀드렸죠. 이게 천비골신경입니다. 외곽 수술할 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를 하고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외곽 수술하고 후각 수술합니다. 그래서 천비골신경을 주의를 하고 주의를 해서 수술하고 절개 상을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 주의의 감각 이상 감각 지하가 어느정도 남는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무지 굴곡근의 유착 구축으로 장무지 굴곡근의 기능이 약간 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각골조를 수술할 때 얘와 장무지 굴곡근을 옆으로 제껴서 수술하거든요. 그럼 이 근육에 일부 손상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중에 엄지 발가락을 완전히 구부리는 기능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전이된 후가를 정복한 다음에 내고정술을 하는데 주로 나사못 이란 금속 핀을 사용합니다.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나사못을 사용했죠. 이게 후각골조를 고정에 쓰는데 사용한 나사못입니다. 이 나사못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앞방향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정복을 한 다음에 앞에서 뒤방향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가는 3개월에서 6개월 경과시에 골유압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나이나 개개인의 특성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각골절이 있으나 전이가 거의 없거나 골절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즉 후각골절을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불안정한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4에서 6주간은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후각골절을 이렇게 해서 내구정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면 오히려 걷는 것은 2주 정도 더 늦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후각골절에 대한 수술 과정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경비인대 손상의 정복 및 내구정순입니다. 경비인대 손상이라는 건 얘가 경골이고 얘가 비골인데 이 경골과 비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인대가 끊어져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절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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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중에 관절염이 옵니다. 외상성 관절염이 그래서 경비인대 손상은 반드시 잘 맞춰 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면 얘가 이 사진에 벌어진 게 경비인대 결합 손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사모조를 하나 받기도 하고 두 개 받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 주기도 하고 이런 철심 여러 개를 받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부절개는 가능하면 외과골절 가능하면 외과골절 피부절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외과 내과 이 빨간색 피부 이 실선이나 점선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골절 전방에서 경골로 접근을 해서 절개를 합니다. 피부절개 전방으로 천 비골신경이 주행하니까 이 비골절개선 앞으로 천 비골신경이 주행하니까 주의해야 되고 하지만 수술하고 남은 절개상은 힌터가 남고 절개주의 감각이상 감각조화가 어느정도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경비인대 결합 정복 및 내고정 또한 나사못이나 금속핀 로 고정을 합니다. 또는 끈으로 끈으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2개월 경과시 경비인대 결합의 안정성이 죄송합니다. 수정 일반적으로 10에서 12주 그러니까 두 달 반에서 석 달 정도 지나면 경비인 수정 일반적으로 결합의 안정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들은 8에서 10주 이따 걸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2주 더 넘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4개월 동안 떼다니면 안 된다고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비인대 결합 내고정수를 시행한 경우 스스로 8에서 10주 경과 후에 체중 부하를 저 같은 경우는 시킵니다. 그리고 조기 체중 부하 및 과부하 시 내고정한 금속 나사못 및 금속 핀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걷잖아요. 그러면 금속 나사못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꺼운 나사못도 막 부러지고 그래요. 핀도 부러지는 경우 그래도 나중에 부러지는 요거는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하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경비인대 이계 이계라는 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계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벌어진 거 경비인대 결합의 이계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목에 관절염이 와요. 또 경비인대 이계는 추후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고 최소 8주 이상 경과 후에 부분 체중 부하 조금씩 체중을 싣는 거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가 경비인대 결합 손상의 정복 및 뇌 고정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수정복 전 족관절 탈구 아탈구가 있거나 피부 상태가 좋지 좋지 않은 환자분들의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면 이거 이 사진 보시면 발목에 완전히 탈구가 됐죠. 이런 분들은 피부상태도 좋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족관절 내 외측에 인대 힘줄이 끼일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부절개를 시행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피부를 내측절개 외측절개만 하는데 뭔가 좀 더 의심이 되면 뒤에다가도 절개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앞에다가도 절개를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에 대한 정복 및 내구정술과 인대에 대한 봉합술 후에도 관절의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는 외구정장치를 추가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긋난 이런 경우 어긋났어요. 골절 수술을 다 했어. 인대 봉합술도 다 했어. 근데 내가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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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철씨물 이렇게 철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외구정장치를 추가로 어느정도 인대가 어 암울어서 어느정도 어 안정성이 유발될 때까지 외구정장치를 하는 경우도 매우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실에서와는 달리 수술실 내에서 피부상태가 절개하기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시에는 수술을 연계하거나 외구정장치로 임시 고정을 하고 나중에 피부상태가 호전될 후에 내구정장치를 다시 내구정술을 다시 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술실에 내려가는데 이거는 도저히 피부절개하면 뒷감당이 안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피부를 온전화시킨 다음에 내구정수술을 하고 오늘은 외구정수술로 안정성만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외구정장치로 수술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소독과 입원기간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구종감소 그리고 수포가 호전되는 등의 피부상태가 호전된 후에야 내구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이번 기간 중 골절 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소견이 두세 번 특별한 소견이 없이 잘 마르면서 진물도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에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소독이라는 건 소독을 하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려고 보기 위해서 열고 그러면서 열었으니까 소독을 하고 닫는 겁니다. 깨끗한 상처는 진물이라고 하죠. 뭐가 체액이 누수되지 않으면 안 건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들린 게 피부 관찰을 위해서 까보는 거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까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술은 감염 수술이랑 틀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소독을 위해서 상처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입니다.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고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피부는 괜찮으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일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골절은 보통 이렇습니다. 또한 개방성 골절 복합 분쇄 골절 피부 결손 피부 괴사 감염 외고종 장치 등을 시행한 경우 등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의 끝을 완성할 수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언제 나올지 붓기가 언제 빠져서 언제 또 다른 수술이 될지 그래서 진물 체액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럼 퇴원 기간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아 기타 그 밖에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구두나 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라고 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추가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합법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난 합병증이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면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을 가끔 오해를 하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료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이 저하되고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니면 선망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수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분 즉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 의사의 소인이 아니라 환자분에 의해서 소인이 거의 대부분 이라는 것을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보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대부분 이런 감염은 경증이고 그리고 소독 항생제 추가 투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세척수 및 재봉합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여기다가 침뱉거나 그런게 아니고 환자분이 외상이나 지저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연부조직 유착 모든 조직은 외상을 받으면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생기면 관절이나 힘줄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유착된 부위에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손에 보면 여기 예전에 찢어졌던 부위인데 피부하고 힘줄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밀려요. 이런 유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체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켈로이드 흉터라는 것은 뭐냐면 절개하고 꼬매면 일자로 흉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뿔룩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체질인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환자의 소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주구수질이 있다. 전신마취 허리마취 할 때도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골골골골괴사 족관절 화렝망뇨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수술 후에 이런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골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즉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우리 골절 질환 발목뿐만 아니라 외과 신경외과 다른 과에서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꼭 말씀드립니다. 지방색전증 골절 환자분들 장관골 특히 긴뼈를 골수광내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그럴 경우 골절 부위에서 노출된 지방이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주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특히 대태골 경골 비골의 기인뼈 안에 그때 수술인 경우에는 남녀노소방론하고 예측 불화하게 발생을 하는데 빈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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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화하다는 거랑 응급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주로 하지 혈전 피떡이죠. 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떵떵떵 떠다니다가 폐뇌의 심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 위험하고 예측 불화한데 오래 누워 계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큰 수술 받고 오래 누워 계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탈균도 신고 막 쪄주는 것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의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자연히 발생하는 건데 매우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생기면 그래서 예방적 수탈균과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100% 예측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출혈 또는 과다혈증 과다출혈이 과다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발에서는 거의 이르긴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혈 때도 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작아서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혈을 할 수도 있고 혈종 발생지에는 흡입술이나 다시 조금 쪄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출혈에 소인이 있을 경우죠.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다거나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즉 환자가 출혈 소인이 있을 경우 혈종이 커지게 안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살 안에 그러면 그 혈종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비된 신경은 회복 될 수도 있고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짐이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그전에 가지고 있던 당뇨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에서 주의를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예측 불허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면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준비 안 했다고 준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예측 불효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의사를 탓하시면 안됩니다. 수술 후 치매 증상 선망 다른 행소 수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거는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지만 이제 작은 수술 그리고 국소마취 수술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매우 드물어요. 어쨌든 가끔씩 족구 족관절 하태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환자 소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환자가 느끼는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되게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의사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발생한 이런 선망 증상은요. 단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근데 정말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치매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절 골절 골절부위 분류압 부정유압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류압 이라는 건 안 붙는 거고 지연유압 이라는 건 매우 매우 늦게 천천히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특히 개방성 골절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경과 후 CT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건 분류압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뼈가 약간 어긋나서 붙거나 돌아가서 붙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합분쇄골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결손이 있는 경우 뼈가 어디 도망가거나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를 폈는데 뼈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관절내골절인데 뼈쪽 여러 개 난 경우 그리고 골다공중성 골절인데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이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또는 또는 골절 수술하려고 금속판 금속핀 같은 것을 내구정을 박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구정물이 파손 파괴된 경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뼈가 돌아가거나 짜부러 들거나 뼈가 잘못 붙는 거죠. 그런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부정유압은 관절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러 뼈 중에 몇 가지 특히 종골 같은 경우는요.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불가능한 뼈입니다. 종골골절은 그래서 정복 가능한 부분 이외의 부위에는 부정유압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요. 종골골절은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의 부정유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잘 부정유압된 것 같다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막 환자분들이 오해하게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염부조직 손상 등으로 이런 혈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피부개사가 발생을 합니다. 피부개사가 발생을 하면 입원기간도 연기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즉 피부의식이나 피판의식이나 아니면 여러 번 당겨서 꿰매는 그런 수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개방성 골절에서 흔하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흡연력 등의 원인과 골절과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감염과 면역력 조화 등이 지금 골절 부위에 감염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고 대방성 골절에서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변화, 각변화, 회전변화 등 보시면 모든 뼈조각을 일일이 깨진 도자기로 본드로 깨진 도자기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허용범위 내의 길이 회전, 각변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허용범위 이내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재수술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경골원위부 복합골절인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 이렇게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할 때 발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유증이 아닌 외상 자체 외상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손상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특히 장무지 굴곡근 엄지 발가락 구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근 그리고 엄지 발가락 뒤로 제껴는 장무지 신장근에서 생깁니다. 외상에 의해 손상 받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되고 유착이 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목 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한세 분들이 수상을 받을 당시에 심하게 수상을 받았을 때 골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연부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아서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유착이 돼서 꼬부라지는 겁니다. 발가락은 다치지 않았는데 왜 발가락이 그러냐면 발목 위에서 손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근육하고 힘질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비골근이부 경골 아 다시요. 다음에 비골근이부 또는 비골경부골조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비골신경마비가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다친 건 발목을 다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경골이고 비골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골경부 여기 경부 근위부 여기 여기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뼈 부러진 게 암을 나면 뼈 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골진이죠. 가골 그게 가골이 형성되면서 유착이 주위에 유착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줄 가골 뼈 진이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유착이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1, 2개월 2, 3개월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목을 뒤로 이렇게 못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조카수 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치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손상단 거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 다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은 어떤 이유에든 수상 받은 다음에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상 3개월 전으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치고 3개월 되면 근전도 검사 감각신경 운동신경 때문에 근전도 검사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빠른 분들은 6개월 수상 6주 있다가 또는 수술 6주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통은 수상 3개월 이따가 합니다. 관절내 골절의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100%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95%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특히 관절내 복합골절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외상성 관절염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증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남고 관절 운동 제한도 좀 남아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 골절을 수술을 치료를 잘 받아서 95% 이상 회복이 됐는데 100%가 안 됐다고 또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다음 소아의 경우 소아의 성장판 골절 및 손상의 경우 각변형 길이 단축 등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차이가 많이 되거나 변형이 좀 심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다친 다리를 수술하거나 반대쪽 정상인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건 추구의 전문가에게 따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드릴도 있고 근데 수술 중에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느다라는 것도 하다보면 안에서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데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극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는 이 금속이 있는게 이 뼈의 겉에 있는게 아니라 뼈 안에 뼈 안에 해명골이라고 하는데요. 속뼈죠. 속뼈. 이 순수하게 해명골 속뼈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거 안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드라이브 드릴 같은게 아니면 철사 같은게 쪼가나는게 뼈 안에 남아있는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오해하십니다. 그거 뿌드러뜩 뿌러뜨려서 넣는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부러진건데 뼈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배에다가 무슨 꺼져 남겨놓은 거 그러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수술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기타사항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들 의대생 간호학과학생 간호조물 실습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 의사 또 기타 보건 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충남대병원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가끔씩 쓰는 기구나 장비는 가끔씩 쓰는 의료기기 장비 재료들은 빌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수술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환자분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뼈의식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골대체제 뼈대체제 제품이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를 충전을 위한 콜라겐 충전제 같은 거 그리고 나이론이 아닌 피부봉합 본드 같은 거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급여이거나 환자가 부분 본인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것들을 수술하다 보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대체제 유착 방지제 피부봉합본드 지혈거지 이런 것들을 거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쓰는 이유는 치료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비급여 전법을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정 나는 이거 사용을 원치 않고 비급여 안 쓰겠다 그러면 꼭 수술 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과 피부창상 이외에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액순환인데 당뇨 고혈압 폐석정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전증 등의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대부분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환자분들은 수술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절대 술 담배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수술 후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관찰 그러면서 소독한다고 했죠. 확인 후에 정상적 피부 소견일 경우 추가로 상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소독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독 안 한다는 건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 과정 중 정확한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 기간과 체중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환자한테 맞는 동영상을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비체중 부하 또는 부분체중 부하 시기에 가급적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골절 확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완전히 진단이 확정된 후에 발급되고 가끔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계실 때 이런 장애 진단서는 치료 종결 6개월 후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래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는 그 자체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거 수술하면 100% 완치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수술하면 다치기 전으로 100% 회복하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약간 강요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치료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술 행위일 뿐이고 그 수술 행위가 암만 잘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질환전 외상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0번이네요.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깁스치료 보조기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수술 동의 및 신청서 마취 동의 및 신청서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술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기타 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내구정술 또는 외구정술 이런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 추가 진단이 발결된 경우 해당 부위를 추가로 수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이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모든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이나 결손이 있거나 복합 분쇄이거나 종골골절이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전 절개 완전히 절개해서 다 보고 수술 뼛조각 맞추는 그런 수술보다 부분 절개나 비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 해부학적 정복 뼛조각을 딱 하나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기능적 정복을 더 우선시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절외 골절에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파퇴 족관절 족부골절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사항입니다. 보시면 부종이 심하면 내고정수를 못합니다. 부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외고정수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대방성 골절이나 부종이 심한 복합분쇄 골절의 경우 외고정장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해놓고 약물도 쓰고 아이싱, 쿨링 이런 것 등의 처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평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골 뒤꿈치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수술 대기기간이 다 좋아진다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 및 방법도 골절 종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 직후 발을 디딜 수 있는 골절이 있고 수술 후 4-8주간 발을 딛지 못하는 골절이 있습니다. 같은 3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수술 후 1-2주일 있다가 바로 디딜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못 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절의 종류 심한 정도 환자분의 연령 체중 지병의 유무 및 지병기간 등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 운동까지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 구두 또는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마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환자의 수술 상태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 사항이며 수술실 내에서 개인이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술 대기 시간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복잡 골절, 골다공증 뼈, 개방성 골절, 심한 부족 및 수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 질환, 흡연력 등이 유무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부족, 물집, 수포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 및 피부 질환에 따라서 수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 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 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국소 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수술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 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대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강하게 조여 놔요.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수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대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 기관 내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이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닉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을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한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아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에요. 이거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증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 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